자, 권현빈 보면서 벽 치다가 우리집 원룸 됨입니다. 벽 치다가 원룸이 되는 거, 벽이 다 뿌어졌다는 얘기인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방이 있어요. 현빈씨를 보면서 벽을 치다가 집이 원룸이 됐대요. 그러니까 방방 있잖아요. 현빈씨가 너무 멋있어서 딱 쳐왔는데 원룸이 된거예요. 벽을 뿌어졌다고. 벽을 뿌어졌다고. 지구 뿌시다 뭐 이런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면 좀 얘기해주세요. 자, 이 세상에 토끼는 자기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권현빈이 각종 토끼 그림 따라잡기를 보고 싶습니다. 아이돌분들 중에 토끼상으로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세상에 토끼는 본인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정말 했습니까? 이것 좀 약간 어폐가 있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토끼가 멋있을 수 있죠. 어떻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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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고 얘기해주세요. 말에 뼈가 있었죠. 멋있는 토끼를 언제 봤습니까? 저를 보면 멋있는 토끼가 또.. 아무튼 이 말을 정말로 하긴 한거죠? 네. 하긴 한거죠? 그리고 팬분들 제보에 의하면 가끔 토끼 탈을 쓴 고양이 같다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자 그..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검증 전문, 아이돌 검증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빈씨가 정말로 유일무이한 토끼가 맞는지 바로 검증에 한 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 토끼 그림이 있죠. 자 저희가 토끼랑 현빈씨랑 이제 분할로 비교를 해드릴거에요. 와.. 그리고 보면서 정말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여기 팬 여러분들이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참고로 그림은 저희 작가님께서.. 네. 직접 그리셨어요. 저작권 때문에. 잘 그리셨다는데.. 그쵸? 진짜 잘 그리셨죠? 네. 저희 셀럽티비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 번 따라해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하나, 둘, 셋 똑같는데요? 똑같다고요? 네. 혹시 그림 몇개 더 있나요? 그림 몇개 더 있나요? 자 총 4장입니다. 그림이. 이게 뭐에요? 자 이걸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본인이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따라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모티콘 아니에요? 맞죠? 네. 그리신거에요. 오 닮았다. 오 닮았네. 채팅창은 오른쪽에 토끼라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이신가봐요? 네. 방금 진짜 닮은거 같아요. 아 네. 자 세번째 그림 가보겠습니다. 세번째 그림. 잘 그리셨다. 닮았어. 닮았어. 아 토끼 맞네. 토끼 맞네. 너무 좋아하시는거 아니에요? 토끼 맞네. 오 나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그림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네. 그러면. 정답. 오른쪽. 맞네. 토끼가 맞았어요. 토끼가 있어요. 진짜로. 네. 비니시는 토끼가 맞았습니다. 아 이런 이유였군요. 네. 제가 좀 밋밋하게 화장을 좀 연하게 했을때나 아니면 땡얼일때 좀 토끼를 많이 닮았다고 해주셔서. 저는 솔직히 진짜 대본을 보면서 토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토끼보다 약간 뭔가 늑대나. 고향 이런. 뭔가 늑대 느낌 나지 않나요? 네. 저도 늑대 좋아요. 네. 뭔가 늑대나. 늑대나. 좀 예쁘게 보면은 뭐 사막려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토끼가 맞았습니다. 네. 너무 크게 토끼였어요. 당신이 토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찐토끼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이 있어요. 네. 무슨 선물이요? 찐토끼가 된. 이거 진짜 당근이에요? 네. 이것도 진짜. 이거 누가 것도 수작업이에요. 진짜 당근이에요? 왜요? 먹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찐토끼가 되신거 축하드려요. 네. 참 우리 제작진도 생각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는거 같아요. 네. 나날에 발달하는 셀럽티비. 화이팅 셀럽티비.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 마음에 듭니까? 축하드려요. 토끼가 드신걸. 카레 나중에 만들 일 있으면. 선물이니까 조금 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친한가요?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나서. 아유 얼마나 맛있게. 그럼요. 그럼요. 따뜻한 그. 자. 우리 뻘쭘하니까 박수 한 번 치고 넘어갈까요? 와우.